오, 엄청 잘 불러. 완전 가수네. 나 근데 이 노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. 어디서 들었지? 어떻게 지내? 난 아무래도 괜찮지는 않은가 봐. 이거 회사에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네. 세모 완전 대박이에요. 완전 멋있어요. 이거 직원들 얼굴 익히려면 회식 한 번 해야겠는데? 앉아요. 회의 시작할까요? 네. 곧 돌아오는 정세훈 군의 일주기에 맞춰서 추모 앨범을 발표할까 합니다. 시기상 세훈 군이 빠진 채 N6가 화려하게 컴백하는 모습보다는 세훈 군을 위한 추모 앨범으로 팬들과 멤버들의 그리움을 달래주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 곡은 세훈 군이 남긴 파일 속에서 찾은 곡들입니다. 세훈 군이 작사하고 레오라는 사람이 작곡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. 곡 좋네요. 레오라고요? 네. 그게 누군지는 베일에 쌓여있어서 일단 레오부터 수소문 중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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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